왜? 아무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? 빨간 거? 빨강은 왜? 독도 일본 땅임? 닉닉 보기 거북각 좀 싸가졌긴 하네 안녕하시오 해안이 옴나이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가축 중 하나로 옛날에는 인간의 식량으로 이용되었다가 그 후 군마 갓바리 밭가리에 이용되었고 최근은 스포츠용으로 이용되는 큰일이었어 홀스 아니 어몽어스 오늘 해볼 닉네임은 깍쟁이 렛츠기릿 말 걸지마 너한테 관심 없어 어 쌍년 먹었네 부 어 찌찌뻥 미안한데 니네한테 관심 없어 말 걸지마 알았어 미안해 언젠간 너 맘을 돌리겠어 렛츠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미안 아 그래도 탐나 깍쟁이 자 한번 보자 연검 아까 연도 이거 하러 갔나 초갈파 초갈파에 검정 초가고 있고 어 민트 잠깐만 초갈파 초갈파 연 나 알 것 같아 시체 위치 좀 알려줘 아까 초갈파 관리실 나 아니고 얘네 둘이 왼쪽 갔었고 저는 자작 갔거든요 핑크야 어디야? 말 안하면 내가 경크 띄운다 이거 핑크임 핑크 자작임 나머지 동선은 내가 다 봄 연검 왼쪽이고 파갈초는 관리실 고나리실은 뭐야 아무튼 핑크야 좋았어 100%입니다 역시 이거는 파랑일 수도 있겠네요 파랑 한번 살짝 의심해 볼게요 연갈파 그리고 임포스터가 이걸 되게 많이 봐요 왠 줄 알아요? 이거 미션 할 땐 없고 그래도 서 있을 땐 있으니까 여기 서 있으면 키쿨버기도 좋고 의심도 안 하거든요 내 느낌은 약간 파랑인데 너 누구야? 검정 확시 오케이 검, 확에 연두도 확시였고 이거 파랑밖에 없는데 내 촉을 믿는다 내 말 한번 들어볼래? 먼저 연두랑 검정은 확시인 거 봤어 그리고 나는 인포 잡아냈고 초록 아니면 파랑인데 일단 초록은 내가 카드 긁는 미션 봤거든? 나는 지금 파랑 같아 파랑이 미션은 안 하고 관리실 지도만 주구장창 보는 게 킬각 보려는 거 같아서 파랑 가보는 게 좋을 거 같아 이것도 한 97%의 확률로 맞을... 아 맞네? 다 같이 승리! 응? 별거 없네? 크크크 추리 오졌다! 고마워! 별거 아니야! 각자가 이래서 내가 널 사랑해? 미안한데 나 니들한테 다 관심 없어 역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은 깍쟁이 TV 시... 두 번째 깍쟁이! 갑니다 이번에도 나 미션 확인할 거야 주빨 주빨파 주빨검 어? 왜? 아무도 안 죽었을 거 같은데? 빨강고? 빨강은 왜? 빨강? 독도 일본 땅임? 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데? 닉네임 보기 거부감 맞지 근데 닉네임 때문에 보내는 거 맞냐 이거? 근데 이거 잘못된 말이긴 한데 좀 싸가졌긴 하네 꺼지고 독도는 한국 땅임 수고염 아니 검정 뭐하냐고 아까부터 검정 자꾸 저한테 프로포즈 하고 있습니다 응 잘 가고 참교육 시켰고요 전등 연두 검정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나? 동시에 따닥 할 수 있긴 한데 키고 뭐야 주황 경쿠입니다 자 참고해서 주황 죽였어요 노랑도 같이 봄 레포트가 안 돼서 그런데 레포트는 교수님한테 제출하시고 잘 가시게 나갔다 근데 노랑은 왜 서 있었어? 노랑 너도 시체 보고 그냥 서 있던데? 너도 약간 의심돼 깜노란 거야? 깜노란 거다 오케이 일단은 아까 노랑도 그냥 보고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깜노랬다 오케이 그냥 노랑 선상에 두고 노랑 미션하는지 봐야겠다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가니까 모든 상황이 모든 행동이 다 의심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미션 뭐 할 거야? 어 어어어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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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얘는 아니 왜 왜 여기 인포들은 자꾸 죽이고 서 있는 거야? 아 아니야? 잠깐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이번판 스킵하자 바로 보호막 와서 위로 올라갔는데 보호막을 왔다고? 너 아까 상부 엔진 갔었는데 쭉 돌아서 자작한 거 아니야? 맞지? 어디서 거짓말해 승윤이 상부 엔진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항해실에서 죽인겁니다 어디서 거짓말해? 하하하하 어땠어 이렇게 깍쟁이의 시선이야 너무 좋아서 검정아 고맙다 하지만 너한테 여전히 관심 없어 미안해 조용 I got you fucking imposter 그리고 레몬 좋습니다 아아 들어왔네 여기 확씨 꺼져있다 확씨가 꺼져서 안 보입니다 이 방 전등 꺼졌다 누구 죽였어? 아니 너 아직 못 죽였지 너도 아니 애들 너무 붙어있어 지금 어허 보라 발견 아까 누구였어 일단 흰색 확씨인듯 빨갛아 나왔고요 겹힐 났음 전기실에서 왜준 시체 위치도 말 안하고 나가 뭐야 두 명 나가서 중퇴했어 아 이러면 너무 쉽잖아 아 킵해야겠죠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지금 2대4이기 때문에 더블킬하면 이깁니다 레몬씨 더블킬합시다 더블킬하자 노랑아 이리로 와봐 그럼 와주면 안되겠어 왜 그리로 가니? 너 거기있으면 죽는데? 식당 닫자 흰색 눌렀습니다 왜왜왜왜 야 이거 노랑이다 아니 감추하지 말고 근거 좀 대봐 근데 나 노랑 원자로 하는거 봤어 지나가면서 이거 몰아가는게 흰이네 감히 임포스터가 두 명인데 이니시를 건다? 가만 안 둬 아하하하 왜 왜 갑자기 나야? 하하하하 흰 진짜 임포 못한다 자 나 됐습니다 다같이 숭! 흰색 임포 왜 이리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돼지야 흰잇 한번 더 걸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주겨볼까 파랑 같고 외국음 경크 연두입니다 주황각체 아니 아니 자작이에요 연두 고고 근데 원래 막경 크면 리폿 누른 사람 말 들어주 인포가 더 빨라요 신고하는 거 이게 뭐야 얘 생무새 아 님들 연두에요 연두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얘들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니 왜 거기서 니가 나와 죽이고 도망갈랬는데